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난민구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숙보 NC 다이노스 양의지 영입 4년 총 125억 계약 배성재 멘붕 안녕하세요. 12월 11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싸이 박정현의 어땠을까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NC 다이노스 양의지 영입 4년 총 125억 계약이었습니다. 린 의지가 됐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FA 최대어로 불렸던 포수 양의지 선수가 역대급 계약 조건으로 NC행을 선택을 했고 과거 4년에 150억 원을 계약했던 이대호 선수에 이어서 역대 2위의 조건입니다. 양의지 선수가 좋은 조건으로 NC와 계약한 건 선수 입장에서 참 좋은 일이기도 한데 두산팬들은 또 아쉬움이 많으시겠네요. 6206님. 창원사는 15살 두산팬입니다. 베디 이젠 어떡해야 하죠? 뭔가 베테네에서 이말련 작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 보다는 덜 섭섭한데 그래도 팬들의 참 아쉽겠죠. 많이 씁쓸하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적당히를 넘어선 아주 불편한 사연들. 오늘도 초공감하면서 같이 뒷담화해드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이춘, 윤태진 씨 나와 있고요. 윤태진 씨를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티비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으니까 샵 1077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배송제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아임닥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자, 경남박찬호님이 문자 보내셨는데 4446님, 양의지의 신축구장, 무조건 직관입니다. 네, 알겠고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송제의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피자샵, 세가지만 디디치킨, 난민구닷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ABL 생명보험,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아우디코리아, 피자알벌로, 공무원합격 해커스 공무원, 알바천국, 588대리운전, 프라닭치킨, 크렐 오토모티브, 우정사업본부,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불스원과 함께합니다. 노랑통닭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지를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피자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피자전문가 강민석입니다. 반올림피자샵엔 흥미로운 맛의 역사가 숨어있습니다. 쫄깃한 생효모도, 고소한 자연산치즙, 부드러운 갈릭소스, 새코마삭 수제피클, 1894년에 가보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반올림피자샵으로 가보개혁, 1688-2827, 세가지만 디디치킨 후라이드 양념간장 세가지만 디디치킨 디디치킨 후라이드 파닭강정 세가지만 디디치킨 세가지만 디디치킨 세가지만 디디치킨 나 박서연, 난 있고 넌 없고 난 입고 넌 벗고 바로 난 인구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 인구 난 인구.com 소연언니 믿고 나도 난 인구 치킨은 나의 소울구 기쁠 땐 나 슬플 땐 나 후라이드도 양념도 자꾸자꾸 생각나네 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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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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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후라이드는 후참 치킨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영어로 하면 A better light 앞글자만 따면 A, B, L 그러니까 보험은 아, A, B, L 생명?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보험은 A, B, L 생명 기억하세요. 보험은 A, B, L 생명 중부대학교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 있는 중부대학교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꿈을 향한 도전이 기쁨과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는 대학교 취업과 창업이 강한 대학 중부대학교 더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당신을 위해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선사하는 TFSI 엔진으로 더 강력하게 더 자유롭게 아우디 A6의 프로그레스 TFSI로 더 완벽해지다 아우디 A6 TFSI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나 말 좀 들어봅서 피자알볼로 제주점주우다 알볼로가예 잘도 버텨 마심 손이 이만저만 가는게 아니우다게 경애도 낫니 자부심 하나 있주마심 왜냐면 나가 피자장인 아니우까게 알수록 볼수록 피자알볼로 오다해 피자알볼로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2428님 성재형 저 한달 뒤면 계란 한판인데 그 당시 심정 좀 알려주세요 90년생이시군요 일단 축하드리고 20대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없었던 일이 돼버립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SBS에 합격을 했을 때라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을 때였어요 인생의 기쁜 순간들 중에서도 한 탑텐 한 애들은 좋은 순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른이 될 때 기분이 굉장히 다운됐습니다 굉장히 별로일거에요 그렇구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90년대생 첫 30세 테이프를 끊으시네요 8489님 친구한테 배텐 영업하는데 넘어오질 않네요 뭘 해야 넘어올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레전드 클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거 좀 투약해주시구요 0092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배디는 올해 첫눈 누구랑 봤나요 라고 했습니다 첫눈이 온다고 저 방송에서 얘기까지 해놓고는 그날 거의 12시까지 잤던 것 같아요 낮 12시까지 그래서 나중에 그때도 커튼을 안 열고 집에서 그냥 TV 보다가 대낮에 알게 됐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6380님 저번주에 알바 다 떨어졌다고 문자 보냈던 여고생인데요 드디어 알바 구했어요 2년 만에 파수 탈출 유후 축하드립니다 뭘 구하셨나요 근데 무슨 일을 하는지 채팅창에 겨울잠을 자는 건 곰의 본능이다라고 쓰신 분 있는데 제 얘기를 하신 건가요 72532 오늘 정말 다니고 싶은 회사의 최종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면접 보러 가기 전에 미역국 먹었습니다 오늘 저의 생일이기도 했거든요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고 하는데 그런 일 없어요 관련 전혀 없습니다 미신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물론 미역국과 관련 없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게 되면 그냥 모자라서 떨어진 건데 꼭 붙으시길 바라고요 미역국 탓하지 마세요 아무튼 저는 미역국을 워낙 좋아해서 1년에도 몇 번씩 먹습니다 생일이 아니더라도 정말 자주 먹고 오늘도 먹었어요 오늘 그냥 건강검진했다고 미역국 먹었는데 아무 일 없었습니다 3769님 오늘 에러워가 투척해 준 영상 겸 음원 제주도에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솔로대장 외로움에 우리같이 몸부림치며 오래오래 가요 어차피 오늘 밤에 디도스 공격이 있을 예정이라 에러워의 컴퓨터는 날아갑니다 프리서만이었습니다 자 마셔 마셔 오늘 먹고 죽는 거야 야 너 근데 선배가 먹는데 왜 안 먹냐 저 오늘 술 안 마실게요 그냥요 노래도 안 할래요 술게임도 안 할래요 왜 문제 있나요 이럴 거면 오즈를 말지 즐겁게 만나서 분위기 갑분싸 만드는 이런 불편한 사람들 오늘은 이렇게 송년의 회식자리를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대국민 불편 유발자 판독 프로젝트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회식자리 흥담당 흥미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2018년도가 이제 막바지인데 어떤 한 해였습니까 다사 단안한 한 해였습니다 내년 그랬죠 네 매년 그랬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합리화를 해봅니다 그럼요 발전 많이 했죠 네 좋아요 작년보다 올해 좀 더 많은 노래를 불렀죠 그럼요 방송에서 더 많이 불렀어요 네 대외적으로도 부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년엔 더 부르겠습니다 네 천태만상의 원래 가수께서도 그 영상을 봤다고 네 저도 봤어요 그래서 하트 뽁 이렇게 눌러놨습니다 언제 진짜 기회가 닿으면 정말로 밥 한번 같이 먹고 싶어요 진짜 그 정도로 팬입니다 알겠습니다 천태만상 화이팅 한 살 차이 나요 한 살 차이 아 제가 언니예요? 네 남의 주인 언니예요 아 진짜요? 본인이 사셔야 됩니다 아 제가 사겠습니다 사죠 사죠 네 트로트라고 괜히 그분이 훨씬 위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 뭔가 목소리가 엄청 시원하고 약간 편견이긴 하네요 팩트 윤태진이 언니다 채팅창도 지금 충격받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말도 안 된다고 와 그러니까 더 매력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분 원로가서 아니에요 굉장히 젊은 가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완전 핫한 가수 분이셨네 트로트가 요즘은 엄청 젊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분 근데 되게 예쁘게 생기셨어요 그럼요 네 자 그리고 또 주춘주춘이 결성돼서 노래도 많이 불렀던 사람인데 행복했어요 주실나나운서도 알겠습니다 이제 송년의 시즌인데 어떤 자리를 갈 예정입니까? 어 아직까지는 네 저 되게 즉흥적으로 가는 편이라서 뭐 계획에 잡힌 건 없고 아마 잡힌 거는 일단 나주배 송년의 레이코 베텐에 백텐 앤디 있고 다 베텐이네요 베텐 유니버스 안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남이춘인데 언젠가 라디오볼 회식 없습니까? 라디오볼은 아직 회식 없는데 아마 그런 것들도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회식이 차근차근 잡히겠죠 과장창 과장창이요 아우 베티가 다 알고 계시네요 다 챙겨드려야죠 네 자 베텐밖에 없네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아니 베텐눕이라고 이말년 작가에게 또 고민 상담도 하고 그랬던데 네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자 윤태진 씨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8322님 윤태진 님이 만드셨던 미니언즈 한복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2018년 안에 입은 모습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 설날? 내년 설날 설날에 입을 겁니까? 네 설날에 제가 방송하나요? 방송하러 입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냥 설은 어차피 한 주 내내인데 그래요? 그 주간에 입으면 되죠 설날 주간에 입을까요? 네 그때 되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공개하는 거죠? 딱히 공개할 때도 없기는 하지만 입고 뭐 입고 단소라도 볼 거예요? 단소 뭐 단소 단소 원하시면 네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그 땡스타나 이런 SNS에 선공개하기 전에 진짜요? 최초 공개? 최초 공개하는 것으로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빌드업을 해놨는데 다른 데서 공개하면 너무 섭섭한데요? 다른 데 입을 때도 없어요 최진창의 근데 단소는 싫다고 왜요? 단소는 거부하겠다고 그러면 한복 입고 노래 불러야겠다 네? 전태만사 이거 불러야겠다 한복 입고 잘 어울릴 것 같죠? 좋아요? 예약 예약해놓고 갈게요 설날에 씨름 선수들 불러올게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 아주 불편한 회식 아주 불편한 송년회입니다 연말 송년회 회식 등등 모임에서 벌어지는 불편한 상황들 불편한 사람들 고발해 주세요 초공감 사연에는 선물 챙겨 드립니다 고발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고요 초공감 사연에는 커피 이용권 챙겨 드릴게요 네 채팅창에 정보를 주셨는데 설날은 화요일이랍니다 어머 어찌 빼도 못하게 어머 운명이야 입게 됐네요 그 날이 공개하는 날인 걸로 네 자 회식 송년회 자리 음 제가 가장 불편한 거죠 저는 어 가질 않습니다 근데 배드에는 회식에서 이렇게 뭐 술 한 잔씩 하는 건 좋지만 그 차수 2차 3차 이걸 불편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차에서 끝나면 저도 그냥 어느 정도는 가긴 하는데 이제는 1차도 안 가도 되는 안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지에 이르렀고요 네 하필이면 말 정말 거짓말처럼 이번 아나운서 송년회가 베텐 엠티와 겹쳐요 어머 그래가지고 그럼 안 오시나요 어쩔 수 없이 베텐 엠티를 가는 걸로 정했습니다 너무 핑계가 좋게 잡혀버렸네요 제가 굳이 이번엔 핑계를 만들 것도 없이 아나운서 팀 송년회는 가볍게 과연 아쉽게 저는 너무 가고 싶은데 베텐 엠티가 과연 베디가 지금 좋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팀원들이 좋아하고 있을까요 서로 좋아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는 한 번 한 번 쐈습니다 미리 그 올라온 사진 봤습니다 네 그렇고 자 아무튼 남이출은 송년회에서 굉장히 사랑받는다고 들었는데 저요 KBSN 송년회 네 본인이 상당히 좀 불편했던 회사에서 송년회 어땠습니까 기억은 아니 불편했던 회사는 아니지만 송년회 때 항상 즐거웠습니다 그래요 항상 노래 부르고 춤추고 네 선배들 좋아해주고 정말 좋아했을까요 특히나 이렇게 스포츠 아나운서들 1년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상을 확 쓸어오고 아 개인기로 네 후배들 좀 자리를 줘야 되는데 내가 나가서 다 위킥 뭐 이러면서 KBSN 회식 때 네 제일 좀 회식 자리에서 뭔가 좀 불편해하거나 좀 무서운 상사가 있었다면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예 없어요 사실 회식 때는 제가 회식 자리에서는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 고기도 태웠죠 사장님 앞에서 그러네요 소고기를 태웠던 윤태지니까 네 즐겁게 즐기는 편이라서 진짜 눈치 보고 싫어하시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노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후배들 중에 불편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네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아 신경을 안 썼다 아무도 그냥 송년회 때는 네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속보 나미춘 아나무인 진짜 아나무인 했나봐 후배들은 굉장히 불편했을 수도 있겠어요 매수수도 있어요 네 미안해 자 회식과 송년회 사실 즐겁게 한 해를 마감하자고 만든 자리인데도 직장에서 약간 상하관계가 있거나 위계질서가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역학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술을 먹는 게 마냥 편하진 않죠 오늘 여러 가지 제보들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약간 상대적이에요 약간 저처럼 송년회 때 나서고 같이 놀고 싶어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선배들이 막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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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면 즐거워서 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하는 배디 같은 분들은 괴로우신 거죠 저는 그냥 빠져주거나 그러니까 저희는 명절이 불편해서 명절 문화가 없어졌고요 저희 집에서는 송년회가 불편해서 송년회 가지 않는 네 자 소개해 주시죠 0311님 송년회라고 뷔페나 비싼 회 소고기 먹을 생각에 부풀어 있었는데 대패 삼겹살집 데려가던 전 회사 거의 1년에 한 번인데 비싼 것 좀 먹으면 안 됩니까? 메뉴에 대한 불만이네요 비싼 것 좀 먹읍시다 그래도 요즘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소고기나 회로 못하는 회사들이 꽤 많아졌어요 보통 고기집 가면 무한 리필 고기집 많이 가시던데 네 그리고 사실 삼겹살 정도 먹게 되면 다행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패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데 맛있죠 배가 부르셨네 채팅창도 지금 굉장히 팥수들이 많기 때문에 대패가 대패 무시하냐 핵꿀맛인데 주는 대로 먹어라 회사 다니는 것도 감지덕지다 그러네요 갓패 삼겹살 배가 불렀네 많이 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패 삼겹살 눈치 안 보이고 좋아요 아 계속 시켜도 되고 그러네요 홍성수님 저희는 회식 때 매번 야자타임을 하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쿨하게 말하라고 하지만 모두 쿨하지 못해서 눈치만 보고 결국 맨날 만만한 중간 직책인 저만 당해요 불편해요 그럴 수 있어요 전 야자타임 너무 싫어요 야자타임이 근데 룰이 좀 변경된 게 있더라고요 뭐예요? 원래 야자타임은 그냥 모두가 반말을 하는 야자타임으로 전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죠 요즘은 야자타임은 위아래가 바뀌는 거 맞아요 그게 원래 야자타임인데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 옛날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거꾸로 하는 거구나 아나운서팀은 야자타임을 해본 적 없나요? 뭐 저 없을 때 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잘 가지를 않으니까 딱히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렇군요 저는 군대에서 했던 야자타임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하면 스릴러예요 완전히 대박이다 대장님한테 막 하나요? 아니 보통 대장 간부한테 하는 건 별로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고참들한테 하는 게 무섭죠 말른 병장들한테 정말 할 일 없는데 연말에 군인들 얼마 내오실에서 할 일 없습니다 거기서 야자타임 하면 살벌합니다 뒷끝이 장난 아니야 뒷끝이 제대할 때까지 가요 거기에 낚이면 안 됩니다 다음은요? 이상진님 내일 모레 마흔인데 결혼 안 해? 자네는 아직 한창인데 머리가 그렇게 벗겨져서 어떻게 해? 여태 돈도 안 모고 뭐 했어? 이러면서 팩트 폭격 날리는 상사 안 그래도 연말이라서 나이 예민한데 너무 불편합니다 이상진님 이분이 익명으로 보내신 거 아니죠? 익명 이상진님 맞죠? 그분 아니십니까? 아니 이분은 그냥 익명으로 안 보내셨는데 그냥 포기하신 것 같아요 이제 포기하셨나? 전국에 내 이름 다 알려줬는데 뭐 남의 침대 내 이름 다 공개했네 뭐 이러면서 그냥 보내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그냥 흔한 이름이니까 지금 딱 떠올랐어요 다른 이상진님일 수도 있어요 네 익명폭격기 어나니머슬리 그분이죠? 네 아무튼 이게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렇죠? 팩트 폭행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군요 근데 또 저나 윤태진 씨 같은 방송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네 연말에 항상 그런 걸 지적하죠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란 말이야 맞아요 그렇게 방송 지적을 해주는 분들도 있고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 꼭 이렇게 결혼 안 해? 넌 언제 연애할 거야? 아니면 너 뭐해 요즘?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냥 좀 불편합니다 알아서 잘 사는데 그거는 그냥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저 잘 사는데요? 걱정해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라고 저 잘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지연님 송년회에서 자기 자랑 잘난 척하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난 올해 승진했다? 월급 올랐다? 너 외제차 샀다? 집 샀다? 그래 너 잘난 거 아니까 좀 조용히 좀 해줄래? 근데 이런 분들은 보통 본인이 함정을 파는 거예요 보통 월급 올랐다 승진했다 집 샀다 이러면 쏴야 돼요 오늘 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쏜다는 거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 나오면 사실 좋습니다 외제차 샀다? 그럼 태워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구경하고 이런 분은 저는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얻어먹으세요 호우가 되라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도 불편 유발자들에 대한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년회 회식 자리에서 여러 가지 불편들 보니까 사회생활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쌓여있네요 그러니까요 샵 1077번으로 보내세요 50원에 짧은 문자 100원에 긴 문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2부에 뵙죠 단독주계부터 시작한 커리어 배성재 시크함 배성재 말투 주계석에 있을 때 느낄 배성재의 기분 배성재로 살아봤으면 딱 1분만이라도 1분만이라도 하지만 거울 앞에 나는 나인걸 그래 그냥 나는 나인걸 1분만이라도 딱 1분만이라도 어떻게 주게 해도 나는 나인걸 아무리 빨강해도 나인걸 배성재형 배성재 선배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한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조승우, 홍광호, 박은태 전열의 무대를 선사할 가장 완벽한 캐스팅 지금 샤롯데시어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되는 신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공인중개사 합격은 프로에게 합격하자 랜드프로 부동산 투자 성공도 프로에게 배워보자 랜드프로 랜드프로 부동산 교육 1위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프로 겨울만 되면 시베리아 같은 사무실 365일 36차 모두 히터 엘리온 엘리온은 선조이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격리본 격리본 격리회계 시작은 격리본 창업사장님도 격리 직원들도 격리본 인공지능 회계 유통 제조 건설관리 얼마에여도 있습니다 응답하라 응답하라 해우롬 기프트 해우롬 기프트 응답하라 판총물이 떠나간다 판총물을 보급하라 반복한다 판총물을 보급하라 여기는 해우롬 기프트 주문한 판총물 발송 완료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해우롬 기프트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함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강원 충북 경북에 많은 눈을 뿌린 눈구름은 동해상으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눈은 오늘 밤에 거의 그치겠는데요 내일 새벽엔 서쪽에서 또다시 눈구름이 약하게 발달해 서해안과 제주도는 아침 한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 빙판길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출근길 운전 조심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오르겠습니다 아침은 서울 영하 6도 대전과 전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2도로 오늘보다 낮게 시작하고 낮에도 서울 2도 대구 4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서 체감으로는 더 춥겠습니다 이서연입니다 고객마음 내 맘같이 언제나 맑음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추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앱은 배송대의 텐줄에서 배탭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뭐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은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제의 텐 배송제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윤태진 씨와 함께 송년회 회식자리 불편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준경 님이 송년회에서 겪었던 또 회식자리에서 겪었던 불편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재구성해 봤습니다 우리 회사의 최모 사원의 별명은 최딸랑입니다 회식자리에서 임직원분들한테 엄청 딸랑딸랑 아부를 떨거든요 같은 동료인 저는 그 모습이 불편하다 못해 어찌나 꼴보기 싫은지 모릅니다 김부장님 부장님을 위해 부장님으로 건배사를 해볼까 합니다 운 띄워주세요 허허 자네도 참 그럼 운 띄워보겠네 부 부들부들한 인격 장 장미보다 더 매력적인 품격 님 님 중에 최고로 인자하신 님 바로 부장님 부장님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건배 허허 자네도 참 삼행시 건배사 아주 좋구만 자 안주도 먹어가면서 마시게 감사합니다 안주하니까 건배사가 또 떠오르네요 안주로 이행시 건배사 해볼까요? 운 띄워주세요 안주 자 안 안 돼요 안 돼 부장님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돼 주 주 주지윤보다 더 잘생기시면 안 돼요 안 돼 주지윤보다 잘생긴 부장님을 위해 건배 허허 참 재미있는 친구구만 그놈한 분위기가 아주 흥겨워졌어 그럼 그놈으로 마지막 건배사 해봐도 될까요? 운 띄워주시죠 근 근데요 이 시점에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엄 엄지 엄지 척척 엄지 엄지 척척 부장님은 내 사랑이에요 그냥 좋아요 부장님 좋아요 엄지 척 회식자리 내내 아부 원맨쇼를 펼치는 최딸랑 괜히 아무것도 안 하는 다른 사원들만 비교당하는 것 같고 너무 불편합니다 이번 회식 때도 또 딸랑딸랑 거리겠죠? 아 불편하네요 송년회 자체도 불편한데 그 분위기를 뚫고 딸랑딸랑을 하는 사원 아 채널장의 춘낭소리라고 딸랑딸랑 배탄중년단님 남이춘이 예전에 저랬다면 퇴사 안 했겠지? KBS엔 퇴사를 안 했겠죠? 박문성 제법인데 부장님이 주시훈보다 잘생겼다고요? 주지훈 아 주지훈 네 주지훈이었습니다 그렇게 들렸네요 아무튼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라기보다 이런 거죠 회식자리는 윗분들이 기분이 좋아야 좀 분위기가 편하잖아요 사실상 전체적인 분위기를 띄운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회식의 역학관계를 정확하게 보면 딸랑딸랑 하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존재입니다 아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이득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띄워서 아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또 그 딸랑딸랑을 보면 저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벨소리인지 아니면 본인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벨소리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네 KBS엔에서 누가 딸랑딸랑을 했는가 보네요 전 회사 얘기를 왜 자꾸 그걸 구석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 쟤 왜 이렇게 딸랑거리니 불편해 불편해 전 회사 얘기 계속 하시니까 네 그렇군요 채팅창에 차장 시점 인정이라고 사원 시점 인정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배디는 좀 그래도 직급이 높으시니까 직급이 뭐가 높아요 저희 아나운서 팀에서 저는 3등분을 하면 그 3분의 1 지점이에요 차장이니까 그래도 막 신입사원 혹은 신입 1년 차 이렇게 막 딸랑딸랑은 아니지만 막 아 선배님 이러거나 안 그래요 저는 가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쿨하게 조용히 제가 먹을 것만 먹고 빠지는 스타일입니다 배텐 첫 회식 때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네 제가 어땠습니까 라디오를 들었죠 혼자서 다들 놀고 있는데 혼자서 자기의 라디오를 아 그랬죠 참 네 방송을 듣고 있었죠 그거는 배텐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배텐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회식자리에서 제가 라디오를 이어폰 꽂고 듣긴 했는데 그거 잠깐 하다가 그냥 저는 제가 먹을 것만 먹고 딱히 사람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그랬습니다 기억이 남네요 그런 조용한 리더십 조용한 리더십 그냥 조용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역시 배디는 아싸 그 자체라고 제가 이어폰을 낀 건 좀 미안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때는 좀 서먹서먹한 부분도 있으니까 저 빼고 다 친해지시라고 아 네네 좀 충격적이었어요 뭔가 아 제가 거기서 리더십을 그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왕해버리니까 놀랍게도 전체 분위기를 휘어잡은 건 정용국이었어요 아 근데 보통 보통 이렇게 막 다들 노는 자리에서 이어폰을 낀다는 건 주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끼는 거잖아요 되게 싫으신가 보다 아니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잠깐 거기서 모니터할 게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 이주원님 송년회로 삼행시 지어오러 온 우리 회사 대학생도 아니고 불편해요 불편해요 삼행시 뭐가 좋을까요 아니 숙제를 내주나요 그러니까 삼행시든 건배사든 그건 즉석에서 해야 제 맛이지 하는 것도 짜증나지만 무슨 숙제를 내주나요 그러니까요 배드 해보세요 한번 저요? 네 저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송! 네? 송! 송? 안 한다니까요 아니면 진짜로 삼행시를 진짜 거의 핵폭탄급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송년회에 삼행시를 지어오라니 연말연시에도 회사 짜증나 이렇게 얘기해요 갑분싸 분위기로 어때요 갑분싸 분위기로 그렇게 짐을 싸서 나오시면 됩니다 네 아 퇴사 멘트 퇴사 멘트 네 자 송년회와 회식 불편한 문자들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와있는 것들 0809님 저희 회사 부장님은 회식의 끝까지 남아계시면서 올 한해 힘들었던 거 불편했던 거 다 이야기해보라고 하네요 부장님이 제일 불편합니다 이 정도는 꼭 저희한테 보내시는 게 아니라 거기 뭐 단톡방이라든가 거기 그냥 멘트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 그거 좀 불편했던 게 뭐냐면 꼭 그 연말연시 송년회 이런 자리에 자 한 명씩 거 끝에서부터 한 명씩 쭉 한 마디씩 해 이거 이거 너무 불편했어요 술잔 들고 뭐라고 하지 아까 할 말이 없는데 그런 거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렇군요 KBSN 사람들에게 말도 하기 싫다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시킨 분 누구입니까 채팅창의 권석옥 캐스터님 왜 그랬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성욱 선배 아니에요 이분들이 아는 이름이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좌측담장 아닙니다 거기 좌측담장부터 우측담장까지 쭉 한 마디씩 해 이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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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의 성욱이 형 너무했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성욱 선배님 진짜 안 그랬어요 알겠어요 하나씩 풀어주세요 네 1818님 회식자리에서 대표가 제 술잔을 끝까지 보고 있는 거요 불편합니다 나 고혈압에 당뇨병까지 있다고 말했는데 응 그래 하고 마실 때까지 봅니다 너무 뻥치는 게 딱 보이니까 그렇죠 고혈압에 당뇨병 대표님 앞에서 나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 고혈압이고요 당뇨도 있어요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오 마셔 그러니까 어떻게 보통 회식자리에 대표님이면 산전수전공중전 다 겪은 분이라서 거짓말인지 아닌지 온갖 인간들 다 상대해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대충 안 통하여 고혈압에 당뇨병이면 자넨 왜 내 회사에 있나 병원에 가시게 송년의 삼행시를 보다 못해 보낸 분이 있어요 강일구님 송, 송어랑 연, 연어는 회, 회로 먹어야 제맛 별로 재미도 없는데 회사 짜증나 이게 나쁘지 않아요? 송년의 이런 거 시켜도 짜증나 회사 회사 짜증나 이렇게 그러고 나왔군요 아닙니다 6899님 우린 송년회식에 과 직원 모두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고 건배사를 시켜요 제발 맘 편히 먹고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이게 항상 있구나 이기호 캐스터였냐고 물어보시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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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혁 캐스터였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승준 캐스터였나요? 저는 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음은요 안정민님 저는 술 한 모금도 못 마시는데요 송년회 때 그런 제게 당연하듯 키를 주며 대리운전 시켜요 그렇군요 이거는 근데 좀 할 만도 하지 않나요? 저 해본 적 있어요 아니 저는 제가 술을 안 마시면 운전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꺼이 저는 근데 얼짤까지 했어요 아 근데 본인 개인 집으로 태워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죠? 개인 집으로 태워달라고 하셨습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너무 술이 취하셔가지고 저 그때 신입 때 그래서 처음으로 제규어? 제규어를 처음 몰아봤어요 저기 그 너무 정확한 빅션으로 죄송합니다 그 동물을 얘기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표범 타고 가자고 남미의 왕 그분이 진짜 표범을 기르셨거든요 남미의 가장 강력한 고양이과 맹수 네 얘기를 하신 거고 그래갖고 힘들었죠 소단색 구슬님 대리비 받으면 됨 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차에서 2차로 이동할 때 대리 부르는 게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술 안 마신 사람이 대신 운전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집에 모셔다 드리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집에 그냥 얼떨을 따라 모셔다 드렸다 이거죠? 네 데려다 드리고 저는 택시 타고 집에 갔습니다 그 고양이과 동물 타는 분 누굴까요? 이거 어떡해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 분명히 타시거든요 다 아시는데 아니 근데 그분 그분은 이제 진짜 술 다 끊으시고 네 너무너무 좋은 사람 알겠습니다 제가 다 좋아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한마디씩 아 최희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 아니요 희소민이 아닙니다 8319님 장어집으로 회식을 갔는데 장어 못 먹는다고 부장님 졸라서 장어집에 탕수육 배달시켜 먹던 시인 여직원 장어 말고도 다른 메뉴 있었는데 불편했어요 와 신박하다 근데 장어를 먹지 진짜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장어집에는 사실 시킬 게 없어요 그러네요 장어밖에 안 파니까 미꾸라지집에 가면 삼계탕 있는 경우 있는데 장어집은 딴 게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네 장어탕 이거는 전 대처를 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 근데 장어 말고도 다른 메뉴가 있었다고 그러시는데 아 그러네요 뭐가 있었을까요 장어축 이런 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유는 다 알겠습니다 5042님 매년 송년회를 하는데요 팀장님의 승부욕이 강해 송년회 장기자랑은 무조건 1등해야 한다며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데 즐기며 해야 하는데 팀장님의 압박감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1등 못하면 6개월 회사 생활이 힘듭니다 장기자랑 무조건 1등해야죠 밤에 잠이 안 온다고요 그냥 송년회나 회식으로 끝나는 것도 사실 좀 불편하지만 최악은 바로 이겁니다 경연대회 하는 거 제가 근데 슈퍼스타K 하는 거 제가 근데 만들고 나왔잖아요 뭘 만들어요 굳이 장기자랑 처음에 저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는 장기자랑 이렇게 다 모여서 장기자랑하고 1등 2등 고를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신입 때 춤추고 난리를 피워가지고 그때부터 그런 풍습이 생겼습니다 장기자랑 이런 거 그렇군요 최악이네요 채팅창에 적폐를 만들어 놓고 나왔다고 난 너무 재밌었는데 본인만 재밌지 그 이후에 남은 사람들은 그죠 엄청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 미스 적폐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이 향이 그래서 싫어하는구나 아니 근데 KBSN 여자 아나운서들은 끼긋들이 다 많기 때문에 지금 즐기고 있을 겁니다 무용권하고 본인 생각이죠 그죠 생각해보니까 저도 송년에 한 번 깊숙이 관여한 적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쿨했지만 한 번은 왜냐하면 제가 송년의 책임자였어요 제가 임명이 걸렸어요 이제 사례대로 내려오다가 주최하는 그래서 다들 제가 과연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그때가 슈퍼스타K의 한창일 때여가지고 팀을 다 나눠주고 제가 임의대로 나눠주고 경연을 시켰는데 그렇게 상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엄청난 대회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재밌죠 끝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또 팀장님이 입사일에 가장 잘한 짓이라고 그런 칭찬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쿨아이 그 다음부터는 관여 안 했죠 결국 결론은 자기 잘 안 줬어요 주님의 주토피아님 김주 솔기 김주 KBS 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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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good company 다음요 0811님 회식 후 노래방에서 노래 한 번 불렀더니 잘 부른다면 허구한 날 노래시키는 상사 싫어요 그러니까요 잘 부르면 근데 어쩔 수 없죠 잘 부르시는구나 부럽다 부럽네요 다음요 1819님 저희 회사 대표님은 교포신데요 연말 회식이니까 파리 파리를 외치며 파리 복장을 입고 오라고 하셨어요 추워 죽겠는데 파리 무엇? 파리 복장이라는 거는 뭐 드레스나 턱시도 이런 건가요? 탑드레스를 입고 가야 되나? 와인잔 이렇게 들으면서 아메리칸 스타일이시구나 재밌겠는데? 지금 공감을 해주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 근데 이런 드레스 코드 있는 파티는 약간 불편하긴 하죠 맞아 다음은요 4896님 4896님 저는 연구원인데요 송년의 자리에서 팀장님이 잔들고 건배사를 40분이나 했어요 전형적인 이과 출신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과적이세요 말이 너무 조리가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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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없어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30명 앞에서 조금 힘들긴 한데 이과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문과들이 말 긴 경우가 더 많아요 이호정님 31일 친구 가족 애인과 보내야 하는데 꼭 회사 직원들 송년에 잡는 건 아니지 않나요? 31일에 잡는다고요? 좀 그렇다 이건 좀 테러인데요 혹시 그 대표님이 혹시 약간 가족분들이 외국에 계시거나 기럭이실 수도 있고 그래도 그렇지 외로우셨나 보다 그건 불편하시겠네요 교회도 아니고 송구영신을 하는 곳이긴 한데 채팅창도 말도 안 된다 오마이갓 극혐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오고 있어요 회사원분들이랑 같이 물론 이제 회사에서 가끔 크리스마스 파티나 카운트다운 파티라는 걸 미드나 영화에서 가끔 본 적은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좀 별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비싼 거 사주면 인정이라고 상상으로 파리하면 파리 근데 뭐 딱히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은 회사에 나오는 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맞아 그리고 회사는 종무식하고 일찍 다 끝나지 않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저 그리고 1월 1일 새벽에 등산 그러네 최고의 세트죠 맞네 그런 거 있었네요 송구영신 함께하고 새벽 등산 아침 운동하고 그래서 또 기억이 나네요 새록새록 생각해보니까 우리 베테네는 31일에 생방인가요? 생방이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생방이라고 31일이 월요일이죠? 응 그때 월요일 정영국 생방입니다 제가 잡은 거 아니에요? 미리 카운트다운 하시면 되겠다 파스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1시간 넘었습니다 정영국 씨와 6335님 단톡방에서만 송년회 해야 되는데 우리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날은 안 돼 이날도 좀 그래 저날은 일이 있어 이러면서 바쁜 척하고 날짜 안 잡는 제 동기들 올해는 안 만날 것 같아요 12월은 어차피 맞아 맞아 한 두 번 파톤하면 안 잡는 게 나아요 신년으로 넘어가죠 네 신년에 넘어가는데 신년에 넘어가면 보통 1월도 꽤 바쁩니다 맞아 맞아 이러저고 하다가 봄으로 넘어가고 후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죠 네 다음은요 9565님 송년회는 금요일에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회사 송년회는 무려 화요일입니다 그러고 다음날 출근이에요 이해할 수도 없고 벌써 걱정이네요 아니 송년회는 원래 금요일에 하는 게 좀 센스 없는 회사 아닙니까? 왜요? 금요일에는 약속이 많잖아요 아 불금이라서? 네 12월 금요일이 얼마 몇 개 없는데 그걸 회사가 하나 가져가 버리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보통 이렇게 평일에 회식을 하면 송년회를 하면 다음날 좀 얘기해 주시는데 출근 뭐 1시간을 그렇죠 이렇게 해주거나 이렇게 서로 서로 놀았기 때문에 서로 배려를 해주니까 그렇게 그런 게 없나 보다 낫죠 저희는 이번에 아나운서 팀이 점심으로 송년회를 깔끔하게 되게 좋네요 술 마시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점심 식사로 뭐 점심에 한 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엔 정말 특이하게 아주 간소하게 근데 오히려 참여자가 늘어서 순기능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점심하고 오시면 되잖아요 점심인데도 안 오니? 그러니까 엠티 가야 돼가지고 핑계가 너무 좋아 핑계가 너무 좋다 7992님 송년회 한다고 회사 사람들 다 모였는데 막내들끼리 한 테이블에서 자기들끼리 놀 때 답답합니다 이럴 때 윗분들하고 친해지고 해야 되는데 말이죠 어허 어허 네 자기들끼리 놀게 보통 두질 않죠 보통은 이렇게 좀 섞으려고 하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굳이 그걸 섞어야 되나 그렇죠 막내들끼리도 하고 싶은 연말 결산 얘기가 있을 텐데 근데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 분위기를 좀 흐린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막내들끼리 조용히 있는다 그러면 그냥 그들끼리 놀게 놔두는 것도 네 사실 가끔 보면 그 부장님들은 부장님들끼리 맞아 지금 맞는 분들끼리 얘기가 제일 재밌어요 그걸 이제 옆에서 굳이 리액션 해드려야 되는 건 아니고 맞아요 건배사 하겠습니다 부장님 사랑합니다 채팅창에 어차피 위에서 쳐들어가면 해결됨 아 그 테이블 침공하라고 아 맞아 맞아 보통 그러지 않나요? 부장 침공 잔 들고 오셔가지고 아 여기 한번 앉아볼까 너네들끼리 있네 으악 거의 그랬던 것 같아 그럴 때는 막내들 중에 누가 눈치 빠른 사람이 먼저 하나 비켜줘야 돼요 어 여기 앉으세요 어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저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갔다가 다른 데로 가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다 그거 타이밍 놓치면 오래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7992님 송년회 한다고 회사 사람들 다 모였는 아 이거 했고요 9510님 전 지난 회식 때 술 취해서 대머리 부장님 머리를 쓰담쓰담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또 송년회도 한다는데 제 스스로가 너무 불안하고 불편하네요 취해서 실수했으면 그 실수는 또 반복됩니다 근데 이번 송년회까지 더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고 네 살아남으셨네요 그러니까요 지난 회식 때 부장님 머리 이렇게 했는데 최대상 업계 포상이라고 하시면 그게 왜 업계 포상이죠 자 다음은요 2354님 회식 때 술 들어가면 하하호호 친해졌다가 다음날 다시 어색해지는 우리 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마시나요 자 광고 듣고 와서 가장 불편한 사연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금융자격증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하느라 힘드시죠 5588-5588 대리운전이 도착지만 필요한 시대를 엽니다 앱에서 전화시 출발지는 자동 도착지만 알려주세요 5588-5588 누른 이라 딱 좋아 배치수 대리운전 5588-5588 누른 이라 딱 좋아 210도의 오븐에서 건강하게 한 번 깨끗한 기름에서 바삭하게 또 한 번 오븐구이와 후라이드의 완벽한 조화 셰프가 만든 명품 오븐 후라이드 프라닭 치킨 치킨이 명품이 되는 순간 프라닭 치킨도 요리다 프라닭 빠바바바통신 크리스마스 소식 이번 크리스마스는 딸기 산타와 초코하우스 초코트리가 반짝이며 캐롤을 부르는 라이팅 앤 캐롤 케이크와 함께 크리스마스야 빨리 와 크리스마스는 파리바게뜨 단단한 저음 선명한 고음 풍부한 음색이 하나 되는 기술 하이엔드 오디오계에서 크렐이라 칭한다 크렐의 감동은 카어디오로 크렐 오도모드 소리 또 하나의 전설을 품다 프리미엄 카어디올 크렐 오도모드 우체국 금융 모델 황정민입니다 금융 참 어렵죠 이제 싹 달라집니다 모두가 든든한 산림 번영국 방방곡곡에서 만나는 소통 선진국 결제가 편한 간편결제국 착한 금융이 시작되는 이곳은 우체국입니다 내일의 착한 금융 우체국 금융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줌은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안녕하세요 유재석입니다 올 한해도 밤낮없이 여러분과 달리고 달리느라 고생한 차를 위해 더 강력해진 불스 원샷을 내 차에 선물하세요 더 강력해진 파워로 엔진대를 박박박 계절마다 새 차처럼 쌩쌩하게 불스 원샷 LPG용도 원샷 타세요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NCT의 나잇나잇이 방송됩니다 자 오늘은 회식 송년의 불편 사연을 윤태진 씨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글더협공님 베텐 송년회가서 성재형 코스담스담 하고 싶다 차단해 주세요 과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만져본 적 없습니다 오늘 선물 받을 분들 발표해 주시죠 0809님 8319님 1819님 25정님 7992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 주제는 뭔가요? 다음 주 주제는 너무 착해서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오이 못 먹는데 오이 반찬 맛있다며 계속 양보해 준 착한 동료 때문에 억지로 오이를 먹은 사연 깎아달라는 거 거절 못해서 정액제인 편의점 물건 깎아주던 알바생 너무 착하고 웃음이 많아서 상가집에서도 웃고 있던 후배 등등 너무 착해서 옆에 있는 나를 쓰레기 만드는 사람들 또 너무 착해서 오히려 부담스럽고 불편하기까지 한 주변 사람들을 고발해 주세요 화요일 게시판에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초공감 사연에는 선물 챙겨드립니다 네 착한 게 뭐와 죄죠 마음 삐뚤어진 사람들의 문자를 다 알아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저는 먼저 인사드리고 끝곡과 끝인사는 윤티진 씨에게 맡깁니다 네 끝곡은 회식 노래방 인기곡입니다 조PD 인순희 씨의 친구여고요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네 끝곡은 회식 노래방 인기곡입니다 네 su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